국민연금 납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받을 때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고 과연 그때 가서 연금기금이 남아있어서 제가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체계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소득대체율과 지금의 소득대체율이 좀 달라지고 있고 또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정말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10년 전에 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를 하면서 국민연금이나 제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 전화가 오면 끊어버리고 가입 못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이제 제 연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따지고 보면 이만한 돈을 내가 그동안에 차곡차항 모아서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해주고 거의 비용 부담 없이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사실 대사 중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나올 만큼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신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생활비를 마련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연금이라는 것도 더 젊을수록 지금이라도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국적을 포기하시거나 119에 납입하고 더 이상 납입을 못하시면 119에? 그러니까 10년을 못 채웠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공적연금이에요. 사회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갈되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제도화해서 고쳐나가고 있고요. 또 제가 뭐 국민연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연금 수급액을 자꾸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 주고 더 받는 그런 제도로 자꾸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 젊으신 분들도 납입 착실히 하시면 보통 지금 자기 낸돈 대비 한 2.8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베이브머 세대 기준으로 2.8배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마 그 금액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본인 노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패널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계 전문가들께서 나오셔서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괜한 걱정하면서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괜한 걱정하다 보면 걱정 때문에 명만 재촉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래오래 살면서 길게 받으시는 게 국민연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백세 사는 시대인데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70살부터 갑자기 병석에 누워서 30년 동안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3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죽는다. 그것만큼 또 불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하는 데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에 대한 코멘트도 이 모든 분들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저도 매일 운동하고 술 덜 먹고 담배 안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가장 좋은 비결은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국외이든. 여행을 다니면 엔돌핀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여행을 예약을 하면 그 여행 예약할 때까지 자살할 일이 없어요. 그거를 가고 싶어서 그날 가려고. 또 그날 갔다 오면 또 기분이 좋고요. 다녀오고 나면 그 기획이 또 오래가요. 10년, 20년 평생. 그래서 여행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설계 강연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은퇴 후에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받아 봅니다. 그러면 여행 가고 싶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남성분들은 은퇴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배낭을 메고 한 10개국을 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내분께 여쭤보면 남편 없이 10개국을 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서로의 소통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김신혜 강사님 부부간의 소통 중요하겠죠? 뭐 부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사실 주변인들과 소통이 끊기게 되면 고립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중요한 정보들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인들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코드로 내가 또 그 사람의 언어로 함께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여행에 대한 이야기 소통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 패널 중에서는 가장 젊으신 30대이신 우리 김종학 기자님 돈 이외에 또 어떤 걸 또 준비하면 노후 생활에 참 도움이 될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저도 약간 노후 생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나와 같이 지낼 친구 한 명쯤을 정말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혼자서 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인연들을 조금씩 만들어두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말 싶습니다. 아 네 인연. 아 근데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은퇴한 첫날을 가정해서 남성분들한테 이제 원을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일과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제가 이게 제안을 드려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은퇴를 만약에 안 했더라면 은퇴한 첫날을 가정해서 원을 그려놓고 우리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일과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남성분들 굉장히 나는 은퇴 생활 잘 돼 있다고 설계가 잘 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소위 말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하는 거는 이제 취침 시간은 거의 명확하신데 낮에 할 게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내세요라고 하시면 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거기다가 두 글자를 적으십니다. 등산이라고. 아침에 눈 떠서 등산 갔다가 해질 때 내려오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웃도어가 그래서 많이 팔리기도 하는데 은퇴 후에 60세부터 100세까지 따지면 40년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35만 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시간 계획도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수님은 여행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여가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도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만나본 분들 중에 은퇴가 다가온 CEO 한 분이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1년 동안은 나의 원없이 놀아야겠다.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골프와 낚시를 하다가 너무 질려서 이제는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좀 되는 상태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좀 생각하신 게 나의 어떤 목표를 하나를 만드는 게 지금부터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는 것도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데 나는 어떤 유럽의 어떤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골프를 치겠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몇 방 며칠을 지내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다 현실화시킬 수는 없지만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면 그 중에 일부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노후에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 가진 게 시간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코멘트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많은 시간들 물론 좋은 곳에 떠나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요. 지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 설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지는 나이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은 게 진정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역사회에 있는 또 내 지적인 걸 채워줄 수 있는 대학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자체 프로그램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노후 준비, 노후 거격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후가 돼서야 봉사활동 하겠다, 취미활동 하겠다, 기술을 익히겠다 하는데 늦었습니다. 사실 30대, 빠르게는 40대부터 노후에 내가 할 취미라든가 기술을 미리 미리 익혀두셔야 돼요. 사진을 내가 늙어서 하고 싶다, 그럼 사진을 30, 40대부터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해둬야 노후에 가서 할 수가 있지. 모든 일이 노후에 막상 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좀 고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미리 40대, 50대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정리인 것 같습니다. 여행도 미리 준비하고 여가도 미리 준비하고 소통도 준비하고 지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목표도 미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